그래서 이제 힘드신거에요. 계속 팔에 막 지나고 덜고 보이시는거에요. 계속 땡땡 돌다가 저기서 계속 지치시는거죠. 네요. 그 재밌는거에요. 이제 충분히 힘든 피에 맞습니다. 저기서 삶의 멸치 이완이. 전에는 주가 여기였어요. 여기서 하니까 연구개발단계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그냥 자기들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. 거기에서 품질을... 품질의 양과 시간대가 달라지겠죠. 품질의 양과 시간대가 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동체는 방식적으로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나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고거의 양의 양의 양이 많아서 고춧가루